음 으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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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이고? 아이고? oczywiście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밥 뭐 먹어요? 아 맞다 돈까스 쏘리 깜빡했지 뭐암 간담회 안내했고요 휴가도 알렸고 그러면 이거 문의도 참여 하.. 했는거죠? 어 근데 나 휴가다 응 31일 응 응 응 나도 찍어서 올려갈래 응 응땅이 너무 상악한거 아니에요? 지원할 사람 지원하대 이랬어 너무해 원래 엄청 비싸지 않아요? 10만원 하지 찍은 것도 공유해 줄게요 아로티스 아거 떡볶이야 여행의 시각 여행에서 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행에서 먹었음 여행에서 먹었음 물이 고기 물이 고기 물이 고기 물이 고기 1인 1판 해야지 1인 1판 해야지 그래 감사합니다 푸드 파이팅 수준인데 또 있는 거 아니지? 또 있지 뭐가 있지? 나 뭐 싶었지? 여기 5,000원이나 나왔을까?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jesun aux 넉넉히 집게 매콤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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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